스타베리 스타베리 귀여워 타이거가 귀여워 18... 1988 1988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 이름은 호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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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렇네 태어난 해인가 보면 본... 19... 1991 1991? 19년생 호돌이 오빠 호돌이 오빠 오빠는 형이 오빠 호돌이 오빠 호돌이 오빠 호돌이는 숙하십니까? 도리니까 호순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 매니저 오빠 매니저 오빠 한국omos 오빠 Esto 잘 기억BLo Yes automatXT 통제 호돌 백 scan 오빠라 이 목소ORD 남자들의 특징이야 오빠라는 소리가 참 좋아요 기분 좋죠 그래요? 듀노오빠 진짜 아니요 오빠 아니요 아니요 어배 그럼 어배에요 와우 오빠 와우 땡큐 오빠 와우 땡큐 너무 좋아하시네 우리 팀에는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매니저한테 그냥 지훈아 뭐 이렇게 하지 오빠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고맙습니다